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 짜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테니 세상이 널 뒤통수 쳐도 소주 한 잔에 다섯 달아버려 부딪히고 실컷 깨지면서 살면 그게 인생 다야 너 멋진 놈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그 어떤 DNA 러버 후보에게서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아련한 냄새 내가 냄새를 훔쳐오겠어 7번 7번이었어 뭐지 진정하지 안소진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 뿐이니까 그럼 다음 관문은 뭔데요 바람길을 발현시키는 풍기문화발 유전자는 절대 안 돼 향기나는 유전자님 그게 없길 바랍니다